와 너 내 목적까지 뛰어갈 뻔했어. 내 목적까지 뛰어갈 뻔했어. 무슨 맛이야. 어 진짜 맛있다. 바삭바삭했네. 벌써 이미 씹었는데도 바삭바삭했어. 그 바삭바삭한 게 유지되어 있어요. 혹시 여기 이 팀 중에 혹시 여기 이 팀 중에 눈이 누가 제일 크세요. 저요 저. 왜요. 눈 큰 사람 드리려고 그러는데. 오빠 저요. 저 커요. 저 진짜 커요. 내가 더 커요. 봐봐. 봐봐요 봐봐요. 나 안 떠서 그랬지 되게 커. 오빠 저요. 봐봐요. 흐준이 봐봐요. 봐봐요 흐준이 봐봐요. 이 와중에 중국이 오빠 보여요 오빠 보여요. 광수아 제일 커서 죄송합니다 광수아 제일 커. 이 와중에 중국이 형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웃기지. 어차피 안 돼. 어차피 가능성이 없어. 여러분 저는 콧구멍 끓는 사람을 좋아합니다. 저는 콧구멍 끓는 사람을 좋아합니다. 봐봐. 오빠 봐봐요. 봐봐요 봐봐요. 봐봐. 오빠 더. 봐봐. 오빠 더. 봐봐. 자 손빈이. 자 손빈이 좋아. 손빈이 너무 잘한다 손빈이. 아 진짜 열과 너무 열받는데 진짜. 아 진짜 너무 열받. 눈썹 조금 찐하다 싶으면 오세요. 눈썹 조금 찐하다 싶으면 오세요. 아 내가 찐하지. 눈이. 눈이. 오케이. 아이 그래. 자 눈썹 진하다. 누구예요. 아이고 아이고. 죄송합니다. 뭐야. 죄송합니다. 뭐야. 아 이거 떨어져가지고. 아 뒷떨어져서 못 가져가는 거죠? 형. 얘가 진짜 이걸 sponsorship 테니까, 당우 왜 먹어. 왜 먹어 오빠. 아우. 야 이렇게. 야 솥나 빼. 배를 눌러. 두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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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야. 두고야. 야 그거 형아 형. 방어 외복해!